약간 좀 개업식 화환 같은 느낌으로 자 인수했다 선수 빵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게 있네 자 요즘 축구 참 안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선우연수도 팀 동료들 그리고 감독과 함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요즘인거 같은데 여기에 또 외부적으로 좀 이슈가 크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현지 매체라고 볼 수 있죠 영국 더 선에서 토트넘 중동 인수 썰이 제기가 됐는데 보통 더 선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 지난번에도 더 선이라 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장면 살 살 더 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만다 스테이블리의 남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메흐다흐 고도씨가 토트넘 맞선을 북런던 전문 덕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하면 이제 뭉개 뭉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배경에는 토트넘에 대한 잠재적인 현금 투입이 논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토트넘이 그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온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토트넘이 대주주가 애닉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 루이스라는 엄청난 고령의 87세더라구요 네 그분이 원래 이제 주인의 개념이고 레비 회장이 동업자이면서 약간 좀 실물을 많이 보는 요런 관계였는데 주 루이스가 좀 빠지면서 어 다니엘 레비가 어 이 팀을 계속 소유를 하면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계속해서 그 나왔었는데 지난 4월 달에 토트넘이 이제 그 지난 시즌에 재무제표를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그 구단 기반을 크게 늘려야 한다 잠재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다 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인수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죠 네 네 어 지금 안그래도 수입이 높은 팀이기는 합니다 뭐 관계장도 크고 세경기장이라 뭐 입장료도 저희 뭐 축도건정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나름 땡길 수 있는 매출은 최대한 땡기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몸집을 불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애닛그룹 조 루이스 가족과 다니엘 레비가 공동소유 애닛그룹이 전체 지분에 그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구요 조금이 아니고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다 그렇죠 외신에서 지금 토트넘 가치를 평가한 걸 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24에서 26억 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이게 한국적으로 하면 4조 6천억까지 올라가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몇 조짜리구나 근데 토트넘 이제 스타디움까지 완전 인프라도 완전 보유를 한 팀이라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단들이 경기장을 종목을 불문하고 경기장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본인들이 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일단 구단적으로 새로 왔을 때 추가 투자로 뭐 경기장이나 이런 뭔가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대보면 메리트니까 그렇죠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빚도 좀 갚아야 되고 뭐 기반 시설도 그 메뉴 같은 경우도 그 인수해 놓고 아직도 그 경기장 화장실에 오줌이 넘친다 투자 좀 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것하고 맥락에 통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5조 가까운 가치 취급이 된다면은 아 인수 비용도 상당히 좀 뭐 쉽게 덤비기는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분만 좀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앞서 언급했던 스테이블리 쪽 자본 외에도 맨유 인수를 추진했던 시액자심 요번은 상당히 진심으로 엄청난 액수를 또 베팅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축구에 관심도 많고 일단 구단 하나 사고 싶은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 투자자인 MSP 스포츠캐피탈 및 777 파트너스 그리고 파리 생재르망의 나스르 알켈라이프 회장 이렇게 되면 이강인 손흥민 자매구단 되는군요 미국 프로듀서인 제이지 제이지 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제이지 많죠 네 몇조 있다가 제이지가 사업을 잘해서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 회사에 많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아 그게 뭐예요? 이 라카펠라 그러니까 제이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그 핸드사인 같은 건데 뭐 축구계에서는 뭐 로멜로, 루카쿠 같은 선수들의 에이전트로 한동안 유명했었고 네 스포츠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농구 뭐 조목 가리지 않고 얼마 전에 했던 칸예 그분보다 돈이 많나요? 그건 모르겠나 돈은 많겠죠 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음악만 하시고? 칸예는 사업도 많이 하시고? 칸예는 사업도 하는데 칸예는 약간 좀 공인된 정신적인 좀 불안정성이 있어서 사업을 꾸준히 전개를 못하고 제이지엔 늘 영리하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자 그중에서 지금 앞서 언급했던 스테이블리 요 부분이 예전에 뉴캣을 인수 때도 관여를 했던 분인데 저희가 좀 이따가 윤영 기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스테이블리와 고도시가 토트넘 인수를 위한 투자팀을 구성을 했다 7월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리 회사인 PCP 캐피털 파트너스를 통해서 5억 파운드로 이미 자금을 준비를 했다 5억 파운드면 9천억 원입니다 네 토트넘 초기 지지 지분을 매입한 뒤에 추가 투자를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분이 여성분이어서 축구계 투자에 사실 여성분이 개입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분인데 이분이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 전문가로 통화죠 현재에서 네 일단 2008년에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를 할 때 당시에 중재를 했던 인물로 처음으로 떠오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이었죠 유캐스를 사우디에 매각할 때도 중재를 했고 또 그때는 공동구단주로 이름을 올려서 굉장히 유캐스 경기장에도 많이 보이게 했었죠 네 그런데 7월에는 유캐스 쪽에서 손을 좀 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탐나는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돈을 태운다고 하면 일단 수두를 연고를 하고 있고 경기장 기반 시설 엄청나게 좋고 또 선수들 구성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솔직히 성장나기 어려운 팀이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를 많이 하면 뭐 런던 기반의 팀이고 충분히 좋은 수수도 많이 들어 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제가 볼 때 레비가 경영의 손태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레비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태우는 이런 협의가 어디까지 가나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아무튼 소트넘의 지분은 25%만 인수한다고 해도 한 1조 원이 넘게 비용이 드는 거라서 경영권을 갖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태우는 이런 선택을 얼마나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말 그대로 현재 레비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트넘이 앞으로 돈을 벌 것이다 주주인 나에게 계속 수익을 줄 것이다 내 자산을 불려줄 것이다 그런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토트넘이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투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 에스턴빌라와 에버튼의 CEO였던 키스 와니스라는 이 분은 토트넘의 가치가 6조 한 거의 7조 가까이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봤을 때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예시로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의 급여 자체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에 비해서는 좀 빙산의 일감일 수 있지만 손흥민 재계약도 이런 인수권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음 일단 뭐 당장 그러니까 모든 인수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의 숫자라든가 직원들의 급여 레벨이라든가 이런게 인수를 하려는 쪽에 영향을 좀 미치긴 하거든요 그렇죠 고정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인수할 때 각 케이스마다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렇죠 어떤 케이스는 우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 액션을 보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투자는 어떤 인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고정비 덜 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굳이 똑같은 재계약을 장기로 할 거라면 미룬다 이런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토요민 케이스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이게 다 까봐야 알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계속 사업도 확장하고 또 런던에 정말 금사라기 땅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위치에 경기장 근처 또 호텔 사업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좀 잠재력이 있는 그 매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런던에 있는 팀 중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진 팀 자체가 얼마 없는 데다가 그렇죠 다른 팀들은 이미 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기대 많이 관심 받고 있는 그런 토트넘 이적 썰이고요 역사적으로 큰 변화 아닌가요 토트넘이 때 아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뭔가 유대계 자본 유대계 팬베이스하고 연관이 있는 팀인데 중동 쪽으로 연관되는 것은 좀 팬베이스 층에서 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겠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계속 수개월 수 년에 걸쳐서 인수에 관한 썰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요 최대 지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걸로 어떻게든 좀 땡길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진행이 될지 손흥민이 있을 때 변화가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 있을 때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약간 좀 개업식 화상 같은 느낌으로 자 인수했다 선수 빵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게 또 있네 어 안그런 틈도 있었지만 하하하 안그런 틈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 시즌 안에 인수를 해서 다음 시즌 앞두고 갑자기 뭐 뉴캐슬 첼시 이라는 데처럼 선수를 막 그렇죠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토트넘은 뭐 우리가 그동안 인건비를 많이 잘 통제해 왔고 수익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PSR이나 FFP 차원에서도 꽤 많은 룸이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 만땅같이 땡겨 네 만땅이야 만땅으로 가득 주세요 이거 한 번 하면 이제 그동안 기름을 반만 넣어 왔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한 번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죠 손흥연수가 지금 사우디에서도 계속 이제 오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뭐랄까 영입 후보자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수를 하든 뭐 뭐 손흥연수가 팀에서 이렇게 좀 나가주세요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팀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손흥민 한 명 남았어요 아 그렇네 벤 데이비스하고 손흥민 둘 정도인데 벤 데이비스를 뭐 벤 데이비스는 이번에 그 컵 대회에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태클 하나 해줬긴 했지만 어 하여튼 뭐 손흥연수 존재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흥민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정말 입단하면서부터 거의 통탄하게 왔잖아요 팀의 지배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게 바뀌는 거는 좀 더 큰 변화할 수 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인수한 김에 2025, 26 시즌에 정말 막 갑자기 막 엄청난 선수를 영입하고 이런 가능성도 뭐 없진 않을 테니까 재미있어질 수 있겠네요 희망사항이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이 아직까지 많이 진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도 좀 더 본격적인 인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드 이 우리 우리